네네네네 지금 인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인기가 있다고 그러잖아 그 다음에 오사카 돌아가서 그걸 또 해가지고 의사들 해서 하는 게 다 되는 걸 보였잖아요 거기 쓰는 장비 중에서 외산 장비 뭐 트라이캐슬 쓰는 거거나 무슨 뭐 소니 그라스벨리 하나도 안 써요 우리 아이스토 하나로 딱 끝내잖아요 카메라 아이스토에서 끝나잖아 가장 간단하잖아 이런 장치는 그동안 나왔던 많이 썼잖아 뭐 그라스벨리나 소니에 있는 스위처 믹서 쓰는 방식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그 버튼들 많잖아 그 스위처 버튼 딱 보면은 숨이 훅훅 내쉬는 거에요 할 수 있는 기능도 무지 간단해 우리 거 하지? 버츄얼 믹싱하는 거 이거 방식을 만들어서 난 스위처 문화를 바꾸려는 건데 에? 그걸 입증했잖아 이거 현장 가서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장비가 현장 가서 바꾸려 그래요 못 바꿔요 그 오킬러스 퀘스트 2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그럼 돼요 그걸로 하면 돼요 퀘스트로만 할까요 이제 네 그 영상의 퀄리티가 역시 같은 4K라도 오킬러스 고하고 오킬러스 퀘스트 2는 다르죠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네 그 로이스가 그거 한다고 그랬잖아 테스트 해봤어? 네 아 지금 그 어제 뭔가 그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그 아마 그 쓰는 법을 조금 자기가 다 설명 안 해줘가지고 아무튼 별문제는 아닌데 뭐 그 실수로 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아 결국 해결이 됐습니까? 그래요 고마워요 히로상한테 안부 정을 하고 예 들어가요 네 루이스 바이바이 바이바이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